탈옥이 있다던데 탈옥모드가 있어요 탈옥모드가 메인에 있다고 그랬는데 랜덤으로 다운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탈옥모드도 한걸... 아 내가 이제 잡혀오는거구나 내 이름이 시라노야 아 나는 잡혀오는 중이구나 화장실 갔다 와야되는데 킬로이름 같다 오 저쪽에 봐 많이 있어 오 이거 잘 만들어진 과목 같은데 콘크리트 과목이야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주먹 이거 누르면 주먹이구나 주먹 0.75 데미지 리차지 타임 아 이거 쿨타임도 있네 글로벌 쿨타임이 1.5초야 한대 때리면 땅굴 빠서 탈옥할 수도 있습니다 오 식당이 엄청 큰거 보니까 장난아닌데 이거 뭐 제명이 뭔지 못보나요 아 제명 잠깐만요 이따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죄수번호 18269072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나다 아 교도관님 아 교도관님 아 저입니다 저도 감옥에 옮겨주세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붙잡습니다 제가 말 히힣채게 잘 됐습니다 혹시 안테나 필요하세요? 아 제가 이런거 정보통이거든요 아 자 들어갑니다 아 비켜주세요 실례합니다 교도관님 들어갑니다 네 교도관님 들어갑니다 아 아 저기 아펜덤 저거 한세인 저거 아 선글라스 저거 선글라스 뺏어 내 척 간망이 어떤 간망입니까 어 지금 죽은 사람들 있네 어 지금 여기 벌써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본데 교도관님이 돌아가셨네 어 교도관님이 돌아가셨어 아 교도관님 빨리 좀 넣어주세요 아 내가 스킨 만들 수 있어요 스킨 만들 수 있구나 내 제목 같은건 어떻게 볼 수 없습니까 엄청나게 부족하시네요 어 어 내 감옥이 좀 여기 개도 있네 이거 어 어 아 아 들어갑니다 어우 독방이네 티비도 있네 어 아 아 티비도 할만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! 아,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! 아, 버튼! 아, 버튼을 내놔! 하나, 못 보게 된 hemos 도와주 it. 어, 왜еннаяzą? weak. 아, 마우스 왼쪽 클릭했을 뿐인데, 주먹이 나갔어요. 아, 마우스 왼쪽 클릭에 주먹이 나가지고, 갑자기 TV를 부숴었어 내가.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아 아 TV 건드렸다가 지금 경찰이 몇 명이 들어오는 거야 아 구독관님 저 좀 살살 다뤄주세요 제가 아프리카 BJ라서 방구석에서만 방송하다 보니까 체력이 연약해서 아 아 저기 저기 가깝게 여자 가상사분으로 여자 의사분으로 아 왜 몇 명이 오는 거야 그만 찔러 아우 어 어 갑자기 깜짝 놀랐네 어 의사들이 서로 내가 먼저 찌르겠다고 주사기를 들고선 나한테 러쉬해왔어 죽을뻔 같은데요 완전 어 아 죽을뻔야 돼 아 계속 아니에요 아 돌아갈게요 제 방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아 나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샤워해야 돼 아 나도 샤워해야 돼 아 나도 샤워하러 가야겠다 어우 나도 왜 이렇게 느리집인데 이거 뭐 10분으로 뭐 그런거 없나 아 문 좀 열어주세요 저기요 아 나 이거 아 나 독방이구나 독방신세네 어 시간 좀 빨리 가야겠다 어 TV도 고치고 가네 아 아 나 나가도 되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에 집어넣어있다 아 아 나는 지금 이게 벌 받는 중인거 같아요 아무래도 46분 동안 혼자 갇혀있어야 돼 여기 왼쪽 위에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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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문이 점점 열리고 있어 나도 빨리 야외를 맛보고싶다 흠흠흠 지금 한글판인데? 네 다 한글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 나가도 되나? 어 나가도 되나? 샤워 좀 할까? 어 야 냄새 맡지마 인마 샤워 샤워 물이 안나와 물 어떻게 나와야 되지? 지금 자율시간인데 이 친구랑 같이 얘기 좀 할까? 안녕? 야오 왓쌉 야하우 어 라이트 클릭을 하면은 리크루트를 할 수 있구나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네 설득시키는 설득작업이죠 어 됐다 오 나이스 우리 편 좋아 어 야오 어 이런 또 등치 한 명 필요하지 너 나와 함께 가자 어 안되네 왜 안되지 강함 강인함 살인적 재빠름 선동가 이 죄수는 주변에 불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죄수가 문제를 일으키면 주변의 죄수도 함께 할 것입니다 숙련된 싸움분 공격과 방어를 잘합니다 아하 이 죄수는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으며 무기를 뺏을 수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잘하는 일이 숙련된 사운드 공격과 방어를 잘하게 구워 야 꼬봉 따라와 야 우리 사고칠거 있나 한번 보러가자 어디보자 야 너 얘 너 뭐야 너 머리에 어이 걸렸네 저게 야 저거 저거 셈쳐와 야 포크 포크 얘가 셈쳤어요 선생님 얘가 포크 셈쳤습니다 플래툰 이 자식 너 밀어 밀어 야 밀어서 금속탐지기로 데려가 그렇지 걸렸어 걸렸다 걸렸다 야 걸렸어 너 들어와 들어와 너 금속탐지기를 야 너 이 자식 포크 좀 짜놔 너 일로와 너 이쪽으로 와 너 너 일로와 밀어 야야 밀어 야 얘 금속탐지기에 걸려서 이 자식이 포크를 들고갔어 그래 너 임마 너 포크 나한테 내놓지 못해 너 가 임마 너 절로 밑으로 너 언젠간 들어오게 될거야 너 너 지금 운동장인데 너 지금 언젠간 걸리게 된다 우리 여기 있는다 지금 너 포크 니가 주선거 다 봤어 어? 어 이 자식 어 저 자식 끝까지 안들어오네 운동장이 어딨지 아 이쪽이 운동장이구나 아 집에 전화 한통 넣어야 되는데 어 이거 운동장이 어디야 흠흠흠 왼쪽 마우스 클릭이 싸우는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아 오 실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쪽에 뭐 돌이 있네 돌같은거 주실수 없나 밥은 언제 먹는거야 아아 야 꼬보 밥 언제 먹냐 아 쪼비스는 먹지 말입니다 아 그래 아 나 배고파 죽겠네 지금 형이 밖에서 잘나갔어 아프리카TV 보니 안 보지말입니다 야아 아 형이 아프리카TV에서 또 기가 막혔네 또 대상도 받고 아아 그 시절 좋았지 아아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없어 이쪽으로 가는건가 흠흠 아 이거 샤워기가 여기 안나와 아 청소도구실도 있네 제명이 뭐지 제명이 뭔지는 안나오는 것 같아요 아 청소도구실 오우 야 아 제끼 접착제 좋아 좋았어 접착제 뭐야 이거 어 몽둥이 이거 어떻게 감출수 없어요? 어 나왔따 야야야야야야야야 접착제 접착제 몽둥이 들키면 안돼 접착제 몽둥이 몽둥이 들키지 않고 니 방에다 감춰놓자 니 방에다 제 방의 말입니까? 아 그렇지 니 방에 니 방에 감춰놓자 여기다 이거 어떻게 감추는거지 이거 어떻게 감춰요? 어 쟤 지쳤다 아 저 개때문에 나가지 못하겠네 아 어 쟤 왜 야 쟤 왜 잡혔어 야 너 왜 잡혔어 왜그래 아차 도와주세요 형님 어어어 아 안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내 방이 왜 다쳤지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 나 몽둥이랑 접착제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이거 이거는 내가 아 독이구나 이거 아 독이네 이거 어? 어 어 어 아니아니 아 몽둥이 걸렸어 독이랑 아 난 또 걸렸어 아 나 4시간 30분 동안 또 집에 있어야 돼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이제 저 자식이 분거 아냐 이거 내려 숨기는거 어떻게 숨겨요 숨기는거 아 숨겨야 되는데 지금 아 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나 또 아 안돼 아 내 독박은 안돼 독박은 안돼 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사람이야 나 아프리카 비즈니 출신이랑 소통이 안되면 죽는다고 난 소통을 끝까지 해야돼 아 재팅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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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됩니다 두성이 이러지 마세요 얼러면 됩니까 얼러면 되면 제발 아 소통왕이라서 나도 자동조정된다 자동조정 왜 멈추냐 이거 아 저 소통왕이라 아 제발 독박은 안됩니다 아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놔주세요 제발이요 저 아프리카 비즈니 출신이라서 소통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아 나 댓글이라도 댓글이라도 보게 해줘야 안돼 안돼 야 너도 같이 오는거니 넌 왜 그냥 나 쫄라쫄라 너 그만 따라와 임마 너 아니야 임마 너 임마 들어가 임마 저 자식이 날 따라오고 있네 저거 야 너 여기까지 안돼 어 더 높은 곳으로 옮기는건가 아 감시가 더 높은 곳으로 옮기는건가 아닌가 아니야 안돼 어 독박으로 가나 진짜 흠 어디로 가는거죠 어 어디로 가는거지 어디로 가는거지 아 동료도 있다 저기 베니라는 동료 야 너 그만 따라와 임마 너 케이크 아니고 임마 야 너 니 집으로 돌아가 임마 나랑 같이 오면 큰일나 야 너 나 좀 미치겠네 저거 나 안장하겠네 저거 저거 자꾸 날 따라다니겨 아 나 이거 너 임마 가 가라고 어 어 얘로 움직일수도 있구나 아 오케이 아 쟤가 가있는동안 얘로 움직일수가 있네 오 나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근데 오 진짜 독박으로 가나 오 간방이 이렇게 멀어 오 진짜 독박인가 보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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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들어가 같이 들어가 야 다행이다 야 한 명의 시청자라도 있는 이상 나의 방송은 계속된다 어 뭐야 어 뭐야 왜 이러세요 요러졌나 나 나 나오면 되나 아 다쳤어 어떻게 된거지 안돼 어 다행이야 어 나랑 같이 독박인데 독박 아닌 독박같은 너 아 좋아 너 이름이 뭐였지 프렛 프레지구나 프렛 프렛 아 화장실도 못가고 이게 뭐야 어우 저기 서영수 봤어 야 야 봤냐 야 저거 야 저거 야 저 시뻘건 애들이 저기 서영수 봐야 저희들 무서운 놈들이야 저거 놈들을 형님 저도 봤습니다 그래 너 봤지마 너도 눈이 있으니까 어 하지만 이 교도소는 내가 잡수한다 나랑 같이 간다 어 강력범들 쫄지말고 형님만 나랑 같이 간다 나와 오오오 오오오오 왜 어 왜 이러세요 아 왜 이러세요 아 왜 또 아 나 나 이제 나 집에 갈꺼에요 아 어디가 어디갈라고 아 아 이러지마세요 아 아 아 야 넌 왜 여기 또 와있어 아 나 지금 가 이제 좀 아 싸운다 싸운다 나랑 싸운다 야 야 야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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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미안해 잘못둘어 야 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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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모르셔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 나..저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전 뭐는 일이에요? 아! 전 아니..아! 전 아닙니다! 아! 저 놔주세요! 어우! 아! 아니라고요! 야! 야! 나도! 여러분! 이곳에 폭력 자체가 있습니다! 폭력 좀 잘 추방하라! 아 아흑! 아, 또 어딜, 어딜 또, 어딜 또, 어딜 또 데려가면, 어딜 또 데려갑니까, 왜 이러세요, 놔주세요, 거긴 안 됩니다, 거긴 미친 의사들이 있어요, 의사들이 날, 거기 가면 날 죽일 겁니다, 주사기 100대 맞아봤습니까, 제발, 제발 그것만은, 그것만은 제발, 거긴 안 됩니다, 아, 이렇게 멀어, 여기, 어서오세요, 반갑습니다, 선동가, 좋아, 선동가, 선동가 스킬이랑, 강인함, 싸움에서 더 오래 버틴이, 제빠름, 이 죄수는 정말 빠릅니다, 제빠름 찍어, 좋아, 오, 스킬 올렸다, 대박, 다 쓴 거 ah, 포인트 왜 다 쓰면, 포인트를 스킬 bord 쓰는 게 더 아깝지 않아요? 2시간만 거리 했으면 되는데 아, 교도관이 지쳐서 늘린 거구나 르그 되 믿지, 좀 아 교도관이 좀 빨리 좀 갔다 주지, 좀 일단 그거 스킬 다 찍어 놓고서 하는 게 낫지, 기 ol annen, 선동가kte, 선동가 씨, 오늘 Commission professionals입니다, 안 돼! 안 돼! 그만 하지 마세요! 아! 아! 제발! 한 명만! 한 명만 오세요! 아! 아! 안 돼! 어우! 야! 죽을 뻔했다! 워! 오! 죽을 뻔했어! 오! 다 같이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죽일 뻔했어! 어! 탈출 잘해야겠다! 잠깐! 이거 계세요?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! 저 어차피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 되거든요? 나 데리고 가서.. 오! 빠르다!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! 벌 받고 계세요! 금방 오겠습니다! 물 더워야 돼서! 왔습니다! 뭐지? 운동장인가? 아! 뭐야! 아! 뭘 격쳤어! 아! 진짜! 아! 평판이 오르는구나! 사람들 안 볼 때 치면! 사람들 안 볼 때 뭔가 하면은 괜찮구나! 스페이스바가 엔더턴! 아! 오케이! 이렇게 하는 거구나! 샤워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? 아! 소포? 소포가 왔다고요? 이게 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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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소포인가? 이게 내 소포인가? 뭐지? 자동 저장 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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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 시간 지났습니까? 네! 나의 시절 중! 나의 시절 중! 나의 시절 중! 하! 그쪽으로 동작을 보고 계신다면 뭐지? 하! 나의 시절 중! 식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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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다 이 사람 따라가자 이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식사할 수 있겠지 어 무서운 양반들인데 싸움 좀 하는 양반들이잖아 이쪽인가? 이쪽이 식사인가? 어 이쪽이 식사인가? 아닌데? 식사가 어디야? 야 다 어디로 갔니? 밥 먹.. 야 뭐 이렇게 막 크게 만들어 놨어 여기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집 Place 밥 먹자 우후 야 나 소세지 반찬 먹을꺼야 야 이게 어딨어 Assit 소세지 반찬 먹어야지 어 이거 먹을꺼야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나 밥 못먹어 아 나 밥 못먹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나 환장했네 이거 나 오늘 밥을 못 먹지? 이 하라범 이 하라범을 스카우트 할까? 고맙고 밥 먹는 동안 우리가 탈출 방법을 좀 생각해 봅시다 뭔가 좀 훔쳐야 될 것 같은데 훔치는 거는 어디서 훔치는 거에요 이거 어떻게 훔쳐 싸움 좀 할 것 같은데 니콜 얘 매우 재빠르네 랩포인트 코스트가 7이야 얘도 여기서 밥 먹고 있구나 주방에서도 가능해요? 아 밀스톰이 많은 데를 가야되는군요 아 오케이 그럼 그곳을 일단 확보해서 그 다음에 내가 쌤친 다음에 조심히 갖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심히 갖고 들어가지? 들어왔어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이 났어 아 이거 치트키 수준 아니야 이거 아 이쪽에도 식당이네 아 이쪽은 범죄자들 좀 약간 센 놈들이구나 이 바로 뒤가 자유의 공기가 느껴지는 곳인데 이것을 숟가락으로 팔 수만 있다면 나갈 수 있을 건데 아 그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까? 제작하는 것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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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 뭐야 아 뭔데 또 아 전체 누가 나한테 싸움 붙였어요 나 평판 포인트 하나 또 얻었다 나 강인함도 강인함도 해 이 죄수는 치명적인 전투에 능하며 한방에 사람들을 처치합니다 오 좋아 대박인데 아 저긴 출입금지군요 아 나 제발 아 제발 거기는 안됩니다 아 의사들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아 나 어깨방 했구나 교도관님 교도관님 제발요 이곳은 지옥이에요 아 제가 너 들어온다 들어온다 치우다 받았고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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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뭔지 알겠다 인제 알겠네 인제 알겠네 이런데 떨어져 있구나 이런것들이 주사기라든지 아 아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런곳에 떨어져 있으면 이걸 주워서 내가 탈출하면 되는군요 근데 이 맵을 만든 사람이 금속탐지기를 너무 많이 달아놔가지고 금속 금속제품은 좀 힘들고 다른 제수도 조종하자 얘로 얘로 청소도 없애 흠 흠 엉덩이 흠 흠 흠 지금 어떻게 집어넣는거 이거? 어떻게 집어넣는거 이거? 아 아 버릴수도 있구나 오케이 개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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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를 조심해야되요 아 너무 이거 난이도 높은 맵 아닙니까? 아 아 아 아 나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진짜 와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 바로 걸리네 네 네 포인트 일단 모아서 레옵할게요 아 이거 진짜 내 방에서 저기다 이 뒤에 구멍을 파가지고 탈출하기도 애매해 아 이 뒤쪽까지 탈출하면 되겠구나 이 뒤에가 바로 자유의 공간이구나 아 잡히기 전에 침대나 방안에 있는 가구에 숨길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걔를 너무 많이 풀었어 얘들이 물건 닥치는대로 부수면 정수만 아 이거 이 맵이 너무 어려운 맵 아니에요? 아 이거 이 맵이 너무 어려운 맵 아니에요? 아 인간적으로 치트키 맵 같은데? 아 좀 약간 쉬운 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일단 간단한 맵부터 시작해서 어 이게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아까 그건데 인기 되게 많은 맵이다 화면 뜨는게 여러분들한테는 안보이는구나 무작위 청장마당으로 해야겠다 부수칠성인 것 같습니다 폴링프리즘 탈영밖에 못먹는다 탈영밖에 못먹는다고 어떻게 할까?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야 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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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한다아아아아아 탈출한다아아아아아 오케이 좋았어 야 좋아 야 나 탈출한다 잘하노려 Sold 폴링프리즘 뽀 shields